아, 콧. 왜 재생이 안 돼? 좀 기다려야 돼? 왜? 얘가 좀... 됐어. 우와. 깜빡아. 따따따. 아, 쫄아갔다. 왜 자꾸 한 번씩 꺼져? 중간중간에 화면이 까매. 이렇게 오래 깜빡해주네. 따로따로따로. 아, 돌아갔다. 이거 자꾸 한 번씩 꺼둬? 중간중간에 화면이 까매. 이렇게 오래 깜빡이 되네. 멀쩡한 게 없어. 진짜 제대로 된 게 없어. 다 고장 났어. 비 오는 날, 키스. 저거 차도에서 저러면 안 되는데. 집이니까 우리는 되나? 그러면 뽀뽀해 주나? 여기 공공장소에서는. 여기 우리 집인데. 우리 집이네. 달달하네. 신원인데 신원. 월겨울은 진짜 어떡할래? 왜? 난방 텐트 쳐놓고 지내는 거야, 또? 영하 20도 밑으로 떨어지면 그때 보일러 한 번씩 좋아하면 돼. 영하 20도가 우리나라에서 떨어지기는 해? 자기 너무 따돌리 아니야? 꼭 붙어있으면 돼. 이렇게 자. 마음이 아프네. 잠깐 기다려. 이거 입어, 이거. 응? 뭐예요? 뭐야, 이게? 이거 저 깔깔이. 오빠 매년 입는 거. 이거 입고. 깔깔이가 이게 군대에서 입는 그냥 잠바인 거야. 어메, 어메. 근데 저는 그러면. 이거를, 이거 하나 입고 겨울을 낳는 거야? 아니지. 이거에다가 야상 입고 이렇게 버티는 거지. 맞아, 맞아. 근데 이거 진짜 오빠가 관리 잘했네. 20년이 됐다고, 이게? 내가 2001년도에 받은 거니까 20년 됐지, 회수로. 야, 20년도에 깔깔이도 가지고 있어. 따뜻하지? 엄청 따뜻하지? 저게 따뜻해. 야, 수맛이 대단하다. 그거를 아내에게 옷을 한 벌 그냥 사주지. 정말 돈이 아까워서 난방을 안 떼는 거야. 겨울에, 진짜로. 3일만 한 거야? 진짜 나도 그게 궁금하다. 어이, 숄이야. 오빠 남는 게 돈인데. 어떻게 하면 좋아, 저렇게 고짓말을 하셔. 더위랑 피를 잘 못 느껴? 어, 네, 어, 네. 지금도 하나도 안 더. 아니야, 하나도 안 추워. 안 추워? 뭐야, 나도 헷갈려. 항상 이팔 청춘이 아니야. 그러니까. 겨울에도 약간 좀 몸을 차갑게 해야 잘 버텨내고 할 수 있는 거야. 넣어도 눈에 들어오지가 않아. 좋아, 좋아. 이불 덮어줄게.